향이 굉장히 향긋하네요 수박향이라서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겸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수박 모양을 하는 디자인의 수박소다와 눈 건강이 하는 싶은 눈이라 그리고 벨더베리 면역 구미를 준비해봤는데요 sfc 바이오식품 수박소다는 국내산 수박을 착지화하여 만든 수박 탐산음료로 한국수박 농가와 직접 계약하여 수박을 수매하여 특허 파생기술로 개발한 수박 착지배 3%가 흥미된 탐산음료예요 국내 편의점 SSM 런칭 1000만 캔이나 판매된 제품으로 세계 14개국에 수출되는 히트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수박 가죽 탐산음료는 원료 컨트롤이 쉽지 않고 맛을 내기가 어려운 해소성이 있다고 합니다 외형의 수박을 형성한 디자인으로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정말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원한 얼음을 준비해봤는데요 시원하게 마셔보겠습니다 향이 굉장히 향긋하네요 수박 향이라서 너무 좋아요 일반 탄산음료보다 소망에 덜해서 그런지 저는 이게 더 좋네요 수박 소다는 시원하게 얼음에 타서 마셔도 좋고 다양한 주류와 섞어 마시면 칵테일로 또는 얼려서 먹으면 아이스크림으로 더운 여름철에 수박빙수로도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SFC 바이오의 고유 브랜드인 앙팡 엘더베리 면역구미입니다 앙팡 엘더베리 면역구미는 자연 그대로 사랑의 마음 어린이 저녁 먹거리로 나온 건강기능식품이에요 3g 90g, 270g으로 섭취 방법으로는 1회 시 3g을 씹어서 간단하게 섭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개봉해 보면 이렇게 검은색의 젤리가 많이 들어 있네요 검은색의 젤리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들어있어요 반달 블랙 엘더베리의 주걸류는 아연과 엘더베리가 합류되었는데요 엘더베리는 자줏빛 검은색을 가진 매우 작은 열매로 안토시안 성분이 다량 합류되었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어린이 타겐용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엘더베리 면역구미 맛이 궁금한데요 그럼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한번 1회 섭취시 3개 이렇게 3개를 합치하면 됩니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젤리 맛이네요 젤리 맛인데 뭔가 익숙한 맛이네요 새콤달콤한 맛과 향긋한 향이 나서 먹기 괜찮아요 먹기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서 아이들을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SFC 바이오 눈이락 제품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눈이 점점 나빠지는데요 눈이락은 2.5g 총 30부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개봉해보겠습니다 눈이락은 분말 형태로 휴대가 편리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눈에 좋은 루테인이 20mg 이를 섭취량 100% 충족시키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A와 노아 방지 마리골드 꽃 추출물을 함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락은 위쪽에 절취선이 나 있어서 쉽게 절취가 됩니다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은 새콤달콤하면서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딸기향 비슷하네요 가루라 섭취가 불편하신 분들은 음룡수에 타서 섭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 이 자막에 왔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국국토정보공사 아멘